아 눈바니로 떠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선수비네 팀보 가자 팀보 팀보 안돼 왜 안돼 안돼 명훈 왜 안돼 우와 이게 뭐야? 무슨 일이야 아 나 뭐하지? 이번 판은 윈선 할까? 아 이거 필제 때문에 줬거든요 아 방송이야 방송 자주하면 많이 와주실겁니까? 많이 와주세요 나 멜시 진짜 못해 윈윈윈윈윈 우리 메르시 디바이저 있으니까 디바하시 디바하시지 나 디바 돼 디바할까? 아니 우리 루시윤이 디바이저라서 아 병준님 뭐할거? 이거밖에 답이 없는거 같아 그래 그래 윈윈하실 윈윈윈하실 아 나 윈윈 나오고싶어 아 띵스턴 아 저 멜시 가정하겠는데 트왈리님이 위하탈레실래요 이거밸 뭐야 뭔소리지? 상관없어 오 야 닉네임 뭐야 무서워 닉네임 뭔가 핵같아 모던이다 모던 오? 아이 팜배 빠졌다 아 아 겐지 보인다 잘하셨어 팜배와우 유통 유도있는거 같은데 니가 누구 밤 두두두 소리 나네 야 오른쪽이 트레트야 좋아요 расп 오와 초저저저저저저저야 야 이게 뭔 얘기야 야 야 이거냐 여기 오른쪽에 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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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즈 일로 줘야 되 켄즈 교단 2부할 나이스 에베시 맞힌게 소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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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야! 야! 오른쪽 킥방에 풀피! 야타! 오른쪽 킥방에 아직 가둬놨어! 오오오오오오 우리 겐지 달려! 우리 겐지 달려! 오 나이스! 겐지! 저거 달피 겐지야 잡고 와! 겐지야? 아냐아냐아냐 우리 안해도 될 것 같은데? 3딜이야 3딜 와 개농네 상대방 3딜 2층 올라올거 없으니까 그냥 디밤만 터뜨리지 않았어 디바 나 개좋아해 야야 나 노가 나 노가 디바 우좌야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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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나 좀 1점 나 1점 나 1점 마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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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겐지 겐지 해줄게 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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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제발 제발 아 야 나 1점 겐지 볼게 뭐야 며시 딸피 다 혼자 있는데 뒤 뒤 뒤에 못男 못망가죠 야 내가 못으로 말할게 야 미안하다 못망다 솔쳐 밟고 있어 아 솔쳐 반스러워 너무 심해 와 이 룰라 왜 나는 뒤바 힛잎 뒤져 내가 밟아줄게 이틀 과장 메시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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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힐! 속았다! 오케이! 오케오케 이틀 야타 이틀 야타 아야 소주 소주아 보죠 소주아 보죠 여러분 이거 야타 안돼 야타 안돼 야타 안돼 야야야야 고점에 틀어 우리 야타 부린다 우리 야타 부린다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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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핀 나이스 아 아 솔져 막 솔져 개피 와 야 이거 야 이거 삐 우리 뒤에 솔져 개피인데 와 아 따다다 오케이 디바님아 제발 이거 저랑 합 맞춰주세요 나 너무 아파 나 이거 어디까지 자살해야 되나 내가 내가 좀 사려야 되나 이걸 아니 아니야 자살하면은 아니지 이거 삼딜이라 아픈거지 겐지 솔져 공 있을텐데 이거 겐지 솔져 공? 오케이 일단 겐지 부조화 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오케이 솔져 공 뺐잖아 됐어 알았다 물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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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겐지 부조화 왔다 아 나 또 솔져 공 또 있네 뭐야 출발 우리 잡아놓고 우윈선이 따뜻하게 뜰 수 있어 안 돼 심플구만 이델다 쏴줄게 이거 우리가 3딜이니까 얘네 자리 먼저 먹어놓고 계속 덮치면 쉬울 것 같은데 잘해 야 롤롤롤롤 살려줄게 기아포 기아포 제발 피해 승관 잡아 잡아 승관 잡아 아 저 풀 피했어 내가 내가 잡을 거 같은데 내가 잡을 거 같은데 내가 잡을 거 같은데 나 풍어줘 나 풍어줘 나이스 나 빠른 부착해 하나 둘 호이 압박해도 될 거 같다 이거 나 아파 이거 외도 먹었잖아 오케이 야 이거 2층에서 이 꼬맛게 하면 개 꼬리겠다 가 아니라 외도 없어서 외도 없어서 아야 풀 디바고 좋아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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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누가 와 아아 와 호화님 에러 앞에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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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트래프게 306 30까지에요 좋아 그럼 여기서 리콜하께 하자 리더 어디야 여기여여여여여여여여 3에 초월발칼이 있어요 아 나이스 1.4월발칼이 쓸드웅은 있을거야 야 오른쪽으로 나은 거 같은데 누구 나 1대는 사람 야 주얼 빠져요. 이리 드림. 보고났다. 아 그래 빠져요. 여기 여기. 아아. 다시 위로 올라가서. 위도한테 머리 안다 이게. 아아. 주얼까지. 어.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. 살아돌아올게요. 진짜 약속됩니다. 왜 또 빠졌어요. 아아아아아아. 틀리반 틀리반 틀리반. 틀리반 틀리반. 야 너무 아파. 제발 진짜. 루티루티루티루티루. 야야야야야야. 야. 아아. 다 포기다. 아아. 야 나 이거.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어. 아아. 못망가줘. 못망가줘. 제발. 제발. 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야타 붙어. 야야타 붙어. 화물 비빌게. 화물. 야타 죽게. 나이스 추월. 야 일루와. 야타야. 빼. 이제 빼. 틀리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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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구 혼자 있는데 왼쪽이. 홍구 홍구. 야 홍구 홍구. 홍구 홍구. 홍구 홍구. 베르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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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잡을 수 있어. 야. 오빠. 제발. 야 나 공 못 참아. 야. 야 공 치면서 저 잡고 오겠네. 하하하하. 어. 제발. 제발 제발. 야. 형님 너무 아파. 형님 너무 아파요. 어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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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s. 저. 어. 아. 하하. proceeds. 호. 불 Ich Roku. 아 비윤상 드리블rap. 5층으로 삼양이 위도온. 받 see. 하위로. 하위도 있다. 바로 ав轢이 있어. 어. 어! 고마워 사랑해! 와 개멋있다 일단 잠깐만 와 제발 와 아무도 제발 제발 이 잡곡이 이 잡곡이 시나인 야 나도 이거 바꿀래 이거 나 너무 힘들어 나 루인스턴 이거 할 수가 없어 나 바꿀까 나도 트레이로 솔드 해도 됨 아 근데 트레이로 됨 트레이로 됨 아 진짜 나 감도 맞히고 있었네 자 이거 천천히 가자 이거 앞에 천천히 가야돼 야야야 막아줘 오 끌끌끌 끌 오 야사 끌게이드 여기서 끌게이드 아 좋아좋아 날라가는 메르시 예측샷으로 끌기 와 이걸 위로 구빙친다고? 와 예측이 예측인거 이기 너무 잘하잖아 자 여기 완전 좋은 자리다 여기 진짜 호그 호그 명원 중에 명원이 또 하나 있죠 선글랩은 실패다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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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원이 같이 끌면 같이 끌면 호그 만에 호그 만에 호그 만에 멜시 킬 멜시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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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잡았다 제발 나 키워 아아 제발 호우 호우 아 나 마지막 궁 있어 이거 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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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 꽂고 있어서 잡기 힘들어요 이거 얘네 이거 호그 원탱이니까 이거 디바이가 나 감싸하면서 나한테 공버프 그 다음에 메르시 왼쪽으로 나간다 이거 야 이거 누구 비빌 사람 있어야 돼 먼저 트레이저가 비비고 그 다음에 나 공버프랑 디바 디바 준비했어 고고고고고고고 야야야야 yeah 고베기놔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 고고고 아 ReinDel 야 이uf 너무 아파 진짜 윈선이 이거 윈선 살살 녹는데 그래도 일단 윈선 해야 돼 우리 누가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? 뭐지? 오오옹님 아 설레 아 아 어 여기서는 솔저해서 왼쪽 위층으로 제가 신호하면은 날라오시면 됩니다 그럴까? 아니야 솔저해도 돼 솔저해서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메르실 왼쪽에 있는 탱크 쪽으로 몰면은 왼쪽에 갑자기 솔저가 갑주티하면서 잡아주는 거지 좋아 자 계획 계획 다 쌓아줬어 이대로 딱 실행만 하면은 이 게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 안녕하세요 공격 시작까지 방향권 누군가는 당신의 위법군이 종독으로 찍을 겁니다 너 너 니친구들 버블러 부인으로 망을껏 미안합니다 왜 메세지 안되지 아 음 이게 예 으 네 왕 którym 부 farther 10 krä 달 볼 Snap 세 적 뜨 ycz 사람들은 잡 bomb ぜ 어 아니 신호하면 오지 병주님 신호하면 오자 했잖아 아하 이거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 돼 아 너무 아픈데 이거 도와되냐 이거? 함질할까? 한 번 한 번 키워보자 야야야야 뭐야 뭐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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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미 문턱을 넘어 뭐랄까 뭐랄까 아 제발 아 키 아파요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뒤진데 야 나도 이거 딜로할게 나도 일단 딜로할게 이거 삼질할까? 디바님이 팔아봐주고 그때 그 사이에 띠가 솔맥 싫어해요? 솔맥으로 해서 메르시부터 떨고자 아 너네네 야 이거 메르시 옥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메르시 세븐 어딜 받을지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티타임 너무 빨라 가자 가자 티타임 바로 스킬 좀 해라 맥퀴도 약간 애매한데 이거? 애매함을 너무 좋아 아 왼쪽에 아 왼쪽에 티타임 초월 빠지겠다 티바 티바 기피 아 천천히 아 수빈 개피인데 아 힐 받는다 아 한쪽에 티바 어 잘 맞추네 으아 먹는건데 상대 초월 빠졌지 않아요? 바이키리 있지 바이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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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럼 정면 다 같이 가죠 정면 다 같이 가죠 정면 다 같이 가죠 아 우리 빛 쏟으니까 파르시들 가자 가자 내가 왼쪽 돌게 네 내가 왼쪽 돌게 팔아 반비였음 아 근데 메르신 있어 풀핏 야타 다 해핀데이 아 제발 아 살렸다 아 제발 다 죽는다 어 메르신 깔아 발킷 갈랐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태바 서로해봐 포함 포함 빠짐 서로서로 지켜배 서로해 야 두명뿐이 없다 두명뿐 왼쪽이 안돼 할 수 있어 이거? 조화 달아오면 조화 달아오면 나 안될게 알반데 아 나 이거 툴을 잘랐는데 이거 메르신 위도 나왔어요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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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처음에 우리 조화 4에서 윗선에도 개노가 아 그거 두배랑 같이 안가져가지고 두배랑 같이 안가서 이미 폭신당할 수 밖에 없었어 조화가게 왼쪽이 갈게요 왼쪽이 갈게요 티바 티바 우리 오른쪽에 있다 날 좀 날 좀 아 제발 야 아까 그 병련이 있었는데 어디갔어 아 나 나 내가 올것 같나 야 이거 지금 우리 한명이야 거기 앞에 한명이야 빼야돼 우선에 초알리스 껴 발킷이 없고 없어져려오니까 잡퍼붓고 어 아 뜰수 못 뜰것 같은데 아 디바 야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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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봐 나 초월 써줄게 초월에다가 초월에다가 이거 좀 땡겨보자 위도 원쪽 위 천천히 갈게요 왼쪽 위 자자자자자 야아 나 키워 나 키워 자 자 스파이피 모피 뒤에 모피 뒤에 모피 뒤에 옆에 있어 어 생체감 빠진것 같네 아 쏠져 아 비비방 비방 아 아 1,1,1 봐봐 내가 아 쏠져 있는데 뒤 쏠져 안쪽에 쏠져 안쪽에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맞다 아 개솔져 아 개솔져 아 메리시 같이 보자 하늘 송하는 등이 늘어져요 와 나이스 메이싱 앞에 나와봐 깜짝아 안보여 데카 나올 때 말해 그래 내가 벗겨줄게 덤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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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자식 개나대 개나대인데 맞출 수가 없어 헛! 헛! 근데 위도우 오래게 나와 위도우 정면을 위해 위도우 정면을 위해 위도우 조심하고 나붙자 우리 야타해줘야돼 의심좀 주세요 얘네 위도우 이제 꼭 끝났을텐데 디바 디바 본조 디바 1피 디바 분수 없어 설계야놈이 야 뒤에 뒤에 솔져 야 버스키 어 아예 팍 오케오케 야 교환 교환 좋아 교환 좋아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바퀴리 있었어 나 나 솔져할게 솔져할게 여기서 야 앞에서 디바부터 녹이자 위도우 좌우 오른쪽 위에 있어 구조와 탱 걸고 구조 바로 옆으로 위도우 겐지리기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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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조와 좀 디바 부조와 좀 야 디바 필 부조와 부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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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부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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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다 우쿠 우쿠 야 그거 안달라고 해도 되는데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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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지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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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리사 나왔다 오리사 오리사? 오케이 나 정크렛 꺼내볼게 윈선 꺼내는게 나을텐데 이거 윈선? 아 윈선보다 저 누가 빨려? 아냐 윈도우 윈선받아 아냐 윈선 윈선받고 그냥 디바 해야돼 아 디바 나 차라리 말이야 해야 돼? 윈선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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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주러 가니 저기도 보러 갈증지 할게요 저기도 보러 갈증지 할게요 한 번 봐, 바운카 할게 우리 속에 피, 우리 속에 피 왼쪽, 왼쪽이, 왼쪽이 점프넷 나, 나 우리 쪽 봉틀 한 번 해볼게 오오오, 여기 모았다 여기 모았다 뒤에 뒤에 트레이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공법이야 통하네, 통하네 나이스 통하네 통하네 토탄받은 섬 퀴즈섬 렛츠캐틱탑 나 너무 잘하는데 오, 오졌다 오졌다 우리팀 최후의 플레이 최후의 플레이 시간 다 됐어 뷰오가 그냥 멱살 잡고 캐리는데 오오오오 대전할 수 있는데 또 더워두세요 안녕하십니까